한 번 더 눌러 배 타고 갈 때도 있고 그냥 걸어서 갈 때도 있지 저쪽을 가려주시면 되자 리마아이 어허 마이카 월디 데미네스 진호 아빠랑 내껄로 해서 자기 유심 사 투어리스트 유심 카드 달라고 해 투어리스트 파이브나이스 아프리스트 아하 스터디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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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 예아 와 이게 바베큐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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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바베큐을 하고 싶어요 아 와 불어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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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지 모르지 엄마 엄마 이거 두 번 타는 거 200번 그 다음에 이거는 리버 크루즈 배 타는 거 이거 리버 크루즈 밤에 타면 좋은 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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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какая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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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re 왜이래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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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